들어갔는데 디스코드에 이게 자미님이 입력중임 뜨길래 뭐라고 하실까 하셨는데 그때 무슨 스모키 방송 홍보하시더라구요 그 너 오늘 뭐 좀 많이 봤어요 아 슈골이잖아 저거 오이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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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찬이 불타임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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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건 두건가 늦었다. 아 이런 세 점수 아 주리도 딜키를 잘 모르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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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